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한이 끓여 먹으리 넘비 범나 바트나 나의 할타 소완 시작하겠습니다. 모디카스 주말에 철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에 있는 철에 갔다 왔어요. 철에 가서 뭐 했어요? 스레일랑가의 가족들이 건강하기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팔 오시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팔 오시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디카스 주말에 철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에 있는 철에 갔다 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에 있는 철에 갔다 왔어요. 자, 그냥 방금 떡목에 왔다는 철에 다녀왔어요. 철에 가서 뭐 했어요? 다 반품에 보기 라피 떡에 왔어요. 스레일랑가의 가족들이 건강하기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팔 오시는요? 스레일랑가의 가족들이 건강하기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팔 오시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팔 오시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팔 오시는 거예요. 팔 오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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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oka 시 소원 pants 놀지tuber 번화게요! 저는 Buenos 그냥 모니카 거슴라이만 놀기니요. 따라하세요. 솜타타 미러였때요. 모니카시 주말에 철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 있는 철에 갔다 왔어요. 철에 가서 뭐 했어요? 스레일랑가의 가족들이 건강하기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파루시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파루시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니카 시소원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게요. 네, 잘 있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억곤 전부 가도시다. 주근혜는 비토크라티에 준비해. 바이바이.